그럼 모든게 다 가능한 곳이지 불질 좀 하자 이제 살짝 오징어가 익었어 짠 오징어가 살짝 익었어요 멱반속 오징어가 왔어요 아 집게가 없는 집게가 없노 나무젓가락 갖고 와야겠다 여깄네 1구가 나오네 3구가 안나오네 1구가 안나오네 2구가 안나오네 3구가 안나오네 4구annon 1구 이런 게 1구야 2구 어 너로 커지고 있어 하나씩 이게 구멍이 이것저것 해 먹었더니 막혔어 구멍이 세개였는데 일단 오징어만 굴 거니까 어 두개 됐어 조금 있으면 세개로 바뀌어 어 두개 됐잖아 얘도 주인 닮아서 직진밖에 몰라 어우 저 사이어가 직진이다 조금 이따 한번 와봐야겠다 저거 위험해가지고 이게 연기 나네 까맣네 여기 저것도 비닐 재질이라고 연기 나네 이게 연기 나네 저것도 비닐 재질이라고 연기 나네 그래서 이제 다 동작이 오랜 한 두개 드디어 비닐 생강 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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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맛있겠는데? 괜찮아 조금 있으면 꺼질거야 아니다 싶으면 이따 내가 물 뿌릴거야 근데 불이 너무 세지면 불 날수도 있으니까 좀 구겨야 돼 설탕산함에 알 수 있다 сл기 정도는 못MM 신경쓰러워 붉는 fil 다리 잘 보인다 불은 안 날 것 같다 불만 안 남네 여기는 아 뜨거워 깜짝이야 날아와서 내 다리에 붙어 이 자식아 자 맥반석 오지놈 금방 볼까 아 된거 같은데 금방 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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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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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